뭐야 이거 왜 안부서져 아 부서졌.. 아따 아아 아아ㅏ아아아ㅏ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Swallow the sea 바다를 삼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냥 엄청 간단히 얘기해서 세포 키우기 게임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오 근데 좀 많이 고어한 게임이네요 이게 뭘까 드래곤볼 사성구가 여기있네 좌클릭을 꾹 누르면은 움직일 수 있대요 우클릭을 누르면은 대쉬하면서 싸대기 때릴 수 있다 이게 괴물의 지금 세포인거 같은데 어허 이렇게 벽을 자 이런 세포들을 흡수를 해서 점점 저를 키워나가면 되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아니 먹기가 되게 힘들다 어? 쟤 뭐야 쟤 왜 내꺼 뺏어먹어 어어? 야! 아야! 아이 가시에 찔리면 어? 나 그새 좀 커졌다 아! 아! 저 친구를 먹을 순 없나봐요 이렇게 오 나 좀 바뀌었어 그죠 이리와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생긴 벽이 아마 부술 수 있는거 같은데 내가 어느정도 성장을 해야지만 이게 이게 깜짝이야 성장을 해야지만 부술 수 있나봐요 이거 뭐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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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오오오오 이상해 저거 오오오오! 우와! 와 괴물 디자인 쩐다 와 저거 뭐야 누가 봐도 위험하게 생겼어 음 이게 세포가 점점 크면 나중에 저런 것들도 먹을 수 있지 않아 에잉 아 나 방금 양분을 좀 빨린듯한 느낌인데 기분나빠 아니 이거 뭔데 아 너무 끔찍하게 생겼어요 애들 특히 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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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이거 어? 나 많이 커졌네? 아 나 되게 징그러워졌다 어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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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아하 아 이게 맞으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되게 위험하네요 아 저리가 아 이게 대쉬를 한번 하려면은 쿨타임이 존재해요 굉장히 끔찍하네 나 이런 고어한거 되게 좋아함 우리 장작분들도 이런거 되게 좋아하잖아 기이하고 징그러움이 아아아 아아 아아아 이리와 아아아 빨지마 기름나빠 어? 쟤네 왜 나 안 따라와? 아 따라온구나 아, 나 언제쯤 쟤네를 먹을 수 있을까? 아, 근데 세포가 쟤네를 먹을 수는 있을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계속 커지면? 어떻게 키워야 돼, 이거? 아, 계속 왔다갔다 하면은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얘는 공격적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나마 어... 어... 어, 얘 이상해, 상태. 허억! 돌연변이에요. 이 파란색에, 어, 얘도 먹을 수 있네. 어, 안 먹어지네. 어, 먹을 수 있어? 야! 우와, 대박! 우와! 야, 무슨 태아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어. 어, 시야도 넓어지고. 이제 얘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얘네 도망가! 야, 우와! 우와! 너무 재밌어! 그 인기 많은... 세포 키우기 게임 또 있지 않냐? 그거에 그냥 징그러운 버전인데 분위기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렇게 재밌어지네요. 뭐야, 왜 안 부서져? 아, 부서... 맞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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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뭔데? 뭔데, 이 퀴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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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빨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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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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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힛... 히... 흐윗... 야... 아이,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어? 어, 뭐야 이거. 길이 왜...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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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쟤 넓은데로 밖에 못와. 아, 내가 좁은데로 가니까 쟤가 못따라오네. 아, 내 맵을 좀... 더 둘러보고 싶기는 한데. 헉... 쟤 지금 나 못찾고 있는거야? 어머오오오오, 야, 얘... 꼬리가... 다 무슨 씹어먹힌 것처럼 변해있네요. 원래 저렇게 생긴건가? 부서고 가면 되는거에요? 빨리 부서... 아이, 브금이... 아이, 가까이 오면... 브금이 무섭게 바뀌네... 이렇게 숨어있다가... 음... 왜 저렇게 여러개로... 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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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가... 왜 저렇게 여러겹으로 막혀있나 했더니... 그런거였어, 그런거였어. 나 꽤 많이 컸는데? 한번더... 됐다. 왔다. 왔다, 시와. 어! 됐어! 으아... 여긴 어디야... 으어어... 일로와 너, 일단. 여기 무슨... 동물의 장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 이거! 허억! 이거 방금 제가 먹은거... 동족같은데요? 같은 세포잖아. 으아, 내가 지금 뼈를 부러뜨리고 있는거야? 이거 봐, 똑같이 생겼어. 나랑. 아, 이 경...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내가... 부하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애들이랑... 경쟁하면서 막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는건가봐.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다른 괴물 세포들을 다 먹어라. 이게 내가 봤을땐요. 지금 어떤 괴물의 장기 속 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박테리아 막... 세균들이고... 아까 방금 나를 먹으려고 따라왔던 그 보라색... 걔도... 일종의 회충인거지. 와... 나 이런 분위기 정말 좋아해요. 괴이하잖아. 이런거를 장작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다 봤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계속 점점 커지고 있네요? 아, 이게 가득 차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거야? 여기다, 여기. 이거 봐. 먹을때마다 이게 영역이 점점 넓어지거든. 이게 가득 차면 이제 이 다음... 세포 단계로 넘어가는거 같애요. 그러네, 그러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거 먹으면? 그치. 오오... 뭔가 더 형태가 생겼어요. 진화에 성공하면... 아아아...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 그래. 부술 수 있는거지. 어어 괴물이 이제 작아보여요. 괴물야 일로와봐. 옳지. 너무 잘했.. 어? 어어? 어어 얘 왜이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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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받아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아우씨. 자들은 기생충이 잠시당했나봐, 아 눈 한 쪽 파먹혔어. 개징그러워 진짜. 진짜 아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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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끄! 어? 어? 헉? 헐 나 방금 뭘 먹은 거야? 와 이제 얘네도 먹네? 이제 더이상 진화에 필요한 요건이 없어요 그냥 그냥 다 내 먹이야 와 이게 확실히 개가 물어 뜯긴 거였네 이만큼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원래 엄청 긴데 아 근데 먹어봤자 의미가 없잖아 지금 진화에 그 요소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더 먹는다고 커지지를 않아요 이 이걸 부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 됐다 어? 저건 뭐지? 굉장히 영롱하게 생긴 세포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잉태하는 건가? 뭐 나왔어 어? 나왔는데 어? 진짜 공장 잠깐만 야 일어나 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안돼 안돼 제발 뭐야? 아니 나 마지막 이해가 안되네? 와 얘네들 다 이름도 있었어 굉장히 짧게 잇츠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고어한 세포 키우기 게임이었습니다 아 나 이거 개인적으로 정식 발매되면은 진짜 재밌게 구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마지막은 무슨 뜻이었을까? 뭐야 이거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배가 고파서 자기 몸을 물어 뜯어가지고 결국엔 머리만 뜯겨 남긴 거였어? 내 이름은 보루스였네요 지금 알았다 와 마지막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나 되게 충격먹어가지고 마지막에 보루스는 잘 살아남았을까요? 어 후속작이 필요합니다 제작진분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Swallow the sea 바다를 삼켜라 라는 고어한 세포 키우기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네요 짧게 즐기기에 정말 좋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